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김도연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도연 회계사입니다.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증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더 전문적인 분야인데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빚을 함께 물려주는, 넘겨주는 그런 거죠.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먼저 웹툰으로 한번 우리 주제를 보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전세가 껴있는데 그냥 증여하면 되나? 전세 보증금이랑 같이 증여하면 증여세가 절세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같이 나온다지 아마. 네? 아니 그럼 증여세랑 양도세를 같이 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주택자라 양도세까지 내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부가 이제 전세 낀 집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전세 보증금까지 함께 증여를 하면 뭐 세금이 좀 줄어듭니까 정말로? 네. 우선 증여세 부분은 절세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같은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는 해주되 미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 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5억 원 전세를 안고 있는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일반 증여한다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전세 보증금 5억 원까지 같이 인수하게 되면 증여 재산 10억 원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웹툰에서도 봤을 때 보증금까지 함께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양도세 걱정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부담부 증여가 꼭 절세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증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채무를 넘김으로써 이득을 본 것으로 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담부 증여 시에는 증여세뿐만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만 만약 부담부 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크다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줄어드는 게 있고 또 증여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어떤 게 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고 증여주택의 취득가가 6억 원, 현재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 원의 전세보증금 승계에 대한 양도세는 부동산의 가액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약 8400만 원 산출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 시의 증여세를 보면 일반 증여 대비 1억 4천만 원이 줄어든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8400만 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증여 시의 증여세보다 6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빚이 끼어 있거나 또는 전세보증금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결국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 다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감소하는 증여세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더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만약 부부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1억 9천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줄어든 증여세 8천만 원보다 양도세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증여로 가는 것이 세금을 5천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채무 관련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양도 차익 이외에 세율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 세율에서 10%를 3주택자는 20%를 중과하여 가산하고 내년 6월부터는 이와 같은 중과 세율이 10%가 또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일반 증여 시의 증여세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채무의 비율이 낮거나 또는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도세 중과가 되더라도 양도 차익이 적으면 적용되는 세율의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유리한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이 5억 원 달려있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필요 없고 증여세만 6천만 원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비교하여 약 1억 3천만 원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네, 세금을 많이 덜 내게 되는데 그럼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과세 당국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채무를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증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첫째, 증여자 본인의 실제 채무여야 합니다. 명의자만 증여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모님이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면 부담부 채무로 인정이 안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채무에 실제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또는 송금증 등의 기록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둘째, 증여일 현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대출금 또는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셋째, 증여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중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데 사후관리라는 게 뭐예요? 네,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사후에 자녀가 본인임으로 이를 끝까지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은행 대출금이라면 매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자녀가 본인 힘으로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또한 자녀가 상환할 때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상환을 부모님이 도와준다거나 하면 부담부 증여를 취소하고 일반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을 추징해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뭐 또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네,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님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받는 사람의 내는 증여세하고 또 넘겨주는 사람, 은행 대출이나 전세금의 양도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또 취득세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로 매우 높아졌는데요.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 또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주택까지는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3%가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취득할 때는 8%, 3주택을 취득할 때는 12%로 바뀌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무상취득 부분과 유상취득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무상취득 부분은 12%가 적용되고 유상취득 부분은 증여받는 자의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에서 12%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는 취득세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일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 중에 유상취득 부분, 즉 채무 부분이 높아질수록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3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껴있는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보다 일반 증여가 천만 원 정도 유리하지만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4천만 원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담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부담부 증여, 빚까지 함께 증여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첫째,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다주택자인지 여부, 이에 따른 양도세의 중과 여부, 그리고 양도 차익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살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 실행을 위한 필수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인수된 채무는 자녀가 끝까지 본인 힘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취득세는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 세율이 달라서 부담부 증여를 결정할 때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도현, 송률세무회계컨설팅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